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로벌 라이브 해외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꼬박꼬박 세 번씩 뵙지만 저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뵙니까. 그런데 또 방송으로는 제가 매일 또 뵙잖아요. 약간 이제 또 연예인 만나는 기분으로. 저도 사실은 장희성 매니저를 방송으로 매일 보죠. 일주일에 세 번씩 뽑는데 아마 올해는 가만히 있자. 수요일까지 하시죠? 네, 수요일에는 또 박광남 저희 선임연구원 나올 거고 저는 내일까지. 내일까지입니까? 내일까지시면 저하고는 올해는 이제 이번 방송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사실 뭐 해가 바뀌나 시작되나 그날이 그날이긴 한데 캘렌더 데이죠. 그래도 올해는 참 좀 특별한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저도 제 증권 인생에 이런 해를 또 겪게 되는구나.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해였던 것 같고요. 우리 외에 나이태가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나이태가 이제 켜켜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하나씩 나이태가 늘어나도 어떤 해의 나이태는 이렇게 두드러진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아마 2020년에 투자자로서의 나이태는 굉장히 굵고 투박하고 선명한 그런 나이태가 기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벌써 한 4개월 8, 9, 10, 11, 5개월째 들어가는데 장혜선 선임 매니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중국증시 마감시향부터 좀 출발해보죠. 네, 오늘 중국증시는요. 본토지수만 보면 별일이 없었는데 역시 요새 계속 힘든 우리 플랫폼 기업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수 딱 등락률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는 0.02% 상승이니까 보압이었고요. 심천성분지수도 0.19% 상승했습니다. 창업한지수 0.07% 상승했으니 다 보압 수준이었는데요. 과창 50지수는 0.8% 내렸고요. 항생지수가 0.27% 내렸는데 문제는 항생테크지수가 지수인데 4.26% 하락했습니다. 웬일이에요? 이게 요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중국 당국의 때리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이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백주를 필두로 해서 우리 귀주모태주나 오량의 이런 노주노교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음식류 업종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조금 지난주까지 치고 나갔던 제약업종 차익실현이 있었고요. 플랫폼 업종이 속절없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대금은 본토 기준으로 8,476억 위안 그리고 후성강통으로는 4억 위안 매도 외국인 나왔고요. 위안화 고시 환율은 6.5236 6.5 그 두 번째 숫자를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6.5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갇혀 있고요. 오늘 제약업종 차익실현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14일에서 16일까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당사 권영빈 의원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14일에서 16일이라 하면 그때 항서제약의 반등을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재료였는데 항서제약은 사실 한 7, 8월 이후로 계속적인 재미없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24일, 지난 25일이네요. 크리스마스 때 중국은 열렸으니까 그때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가 오늘은 한 3% 차익실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심사가 어떻게 났냐면 새로운 약품들을 의료보험에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심사를 하는 건데 119개의 약품이 승인이 났고요. 그 대신 중국의 의료보험 심사국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해요. 의료보험 넣어주면 많이 팔리잖아요. 그 대신 약가 완전히 깎고 들어와라는 거고요. 거기서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실제적인 환자들은 굉장히 싸게 약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평균 약가 인하율이 50.64%였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 평균이 한 60%대 70%까지 갔었기 때문에 좀 양호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차익실현 별미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아직 약별, 개별 인하율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PD-1, 면역항암제 계열이었어요. PD-1 면역항암제는 우리가 머크의 키트루다로 알고 있는 3세대 항암제인데 이게 중국의 4대 항암제 업체에서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승인이 났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항서제약이 여기 편입되는 소식으로 요새 다시 반등 랠리가 나온 건데 항서제약, 베이징, 준시바이오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이노벤트인데 이노벤트는 작년에 유일하게 편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키트루다 등 글로벌 빅파마 의약품들은 탈락을 했고요. 항서제약이 카브렐리주맙인데 이거는 간암, 식도암, 비소세포폐암, 림프종 이렇게 4개 적응증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2개, 준시바이오는 1개 적응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4대 항암제 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DMO를 하는 우리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인 야우밍바이오 그리고 야우밍캉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되 조금 최근에 가파란 상승 이후 좀 숭고르기 공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공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0월 28일 날 글로벌 라이브에 김승민 저희 제약바이오 의원 나와서 한 영상 보시면 10월 28일 영상입니다. 여러분 10월 28일에 미래의 스태블 리서치의 김승민 연구위원이 나와서 저희 시간에 나온 거죠. 네, 글로벌 라이브 때 나와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는 가운데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독점 기자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연휴 때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엔트그룹인데요. 이게 외탄이라고 해서 예약 면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도 엔트그룹 상장 직전에 마윈이 불려갔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면담이지 인민은행, 음보감회, 증권감독국, 외환관리국 이 네 군데서 불러서 호통치고 혼내고 일방적으로 요구사항 전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옛날 용어로 하면 조인트 까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엔트그룹이 불려갔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26일 날 불려갖고 27일 날 엔트그룹이 공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금 서비스를 이미 내렸거든요. 그런데 대출과 보험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뭐 남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알리페이만 남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충실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타격이 큰 거냐면 매출에서도 페이 쪽, 결제 쪽은 한 35%밖에 안 되는데 이미 대출 쪽으로 굉장히 커져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 결제 쪽은 가맹점 관리 마케팅비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는 사업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엔트그룹이 얼마나 기업 가치가 내려가는지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안 풀어준다면 굉장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만에 하나 상장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상장만 해라, 들어간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상 최대 IPO인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또 그런 거 있잖아. 따상? 맞습니다. 그래서 좀 큰일 날 뻔했다고 아찔한 생각도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모그룹인 알리바바도요. 그 강도 높은, 시장 감동 관리 총국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자택일에 대한 얘기인데, 양자택일이 뭐냐면 그런 이제 쇼핑몰에 입점을 할 때 택일하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만 팔던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빠지던지. 일종의 갑질이죠. 약간 갑질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좀 공공연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타오바오랑 티몰에서 독점 판매를 강요한 건데 이게 사실 압도적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점유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 그러면서 징동이나 이제 핀드와 도어. 핀드와 도어는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알리바바 쪽도 안 좋습니다. 폭락했네요. 알리바바 7.98, 메이트완 디앤핑 6.88, 텐센트 6.65, 알리건강 13%, 제이디헬스 8.0이. 네. 그리고 또 메이트완 디앤핑은 또 뭐가 또 걸렸냐면 어떤 중소도시에서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 어머러까지 해서 불러다가 니네가 제휴 맺고 하는 식당들을 조사해보니 음식점 면허가 만료됐거나 아니면 허위 면허를 갖고 있는 애들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무허가 그런 배달 전용 그런 옛날 야식 배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더라. 이거 다 니네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여섯 번째 안건으로 여덟 개 안건 중에 다룬 게 반독점 규제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투자에서 한 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이게 제일 잘나가던 메이투한 디렘핑 같은 경우는 엄청 잘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만 한 3배 정도 주가가 올랐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설이 맞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시장경제하고 사실 중국의 경제체제하고는 좀 다르니까 저기 하면 용커 걸리면 저거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저점에 쭉 한번 받쳐야 되는 건지. 미래세트 대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민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당사의 관련된 에널리스트 의견 두 분 먼저 전달해드리면요. 일단 중국 전략 담당하는 한정숙 의원 얘기를 보면 대형 인터넷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는 어렵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디지털 위안화를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도입을 할 텐데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어디냐면 당연히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진동이 되겠죠. 핀드워드나 이런 조력자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내수 확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수요 측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 잘 돼야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자립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첨단 분야의 AI나 클라우드 이런 분야의 인력과 기술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이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잠깐 쥐어잡는 거지 퇴출시키거나 굉장히 약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은 있지만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약간 노출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인터넷 담당하는 정영재 의원은 특히 알리바바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인데 그런데 반전의 조건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내년 피의가 24배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게 주가가 제일 부진했던 시기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반전의 조건은 규제 우려 해소. 언젠가는 이 규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황제 마음대로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게 보면 이게 엔트그룹이 클 수 있었던 데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구냐. 그렇죠. 정부죠. 일단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다 막아줬죠. 그리고 사실 엔트그룹이 페이하면서 갑자기 예금 팔고 보험 팔고 대출해 주는 거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런 핀티크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라였으면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그런 규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면서 키워준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너네가 큰 게 누구 덕택이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너무 커버렸죠. 말을 좀 안 듣는. 사실 그게 이제 일련의 사건으로 마윈의 연설로 드러난 건데 우리가 키워줬는데 약간 너무 커버리니까 좀 컨트롤 하에 두고 싶은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지금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는 저는 풀릴 거라고 보는데 그 수준을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반전의 조건이 점유율을 지키는 거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다시 보이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잘나가는 지금 테슬라 같은 주식들도요. 이게 얼만큼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주식이지.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 알리바바 같은 주식이요. 어디까지 나중에 분명히 반등은 할 거거든요. 이런 기업은 중국의 AI와 클라우드는 이 기업들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할지는 사실은 정확히 핀포인트로 알기는 어려우니 제가 좀 권유드리는 전략은 좀 다른데요. 일단 장기 투자 성향이시고요. 장기 포트에. 이게 그냥 적절한 비중이라면 잠깐 이건 좀 잊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만약에 10분의 1이면 나머지 9개로 돈을 좀 먼저 벌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1억을 예로 하십시다. 1억 투자해서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의 딱 10%만 갖고 있으면 장혜선 선임 매니저 얘기대로 잊어버리지. 왜냐하면 항소제약도 있겠다. 또 태양광이다. 풍력도 요즘 잘 나간다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중국 주식을 그렇게 10%씩 포트폴리오 하나요?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 기업을 특히 알리바바가 내 포트 50%다.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인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갈립니다. 나는 굉장히 장기 성향이다. 그럼 좀 버텨보시길 권해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심리적으로 못 견딜 정도의 비중이라면 사실은 일단은 좀 줄여서 지금 달라가는 걸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건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사놓고서 이런 고민은 최소한 안 하잖아요. 물론 미국도 의회해서 불러다가 청문회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예측 가능한 뭐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알리바바 엔투그룹 하는 거 보면 이건 예를 들면 국유화하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 투자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공산당과 공산당의 해계문위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과의 호흡이 맞아요. 마인이 얼마나 잘 맞았어요. 맞습니다. 또 여기 텐센트는 지금도 마화통이죠. 얼마나 잘 맞추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경불리 시장 독립 이런 거를 구현해내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의 PR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좀 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전인데나 아니면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여기도 지금 P.B.A. 님이 국제는 전두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야사에 의하면 그날 청와대 만찬인가 회의 때 폭설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늦게 갔다가 거기서 진짜 군대으로 꼬지떼 날아가서 그렇게 됐다는데. 물론 야사이긴 한데 어쨌든 벌써 우리는 80년대 초니까 거의 40년대인 얘기란 말이에요. 유럽 보죠. 유럽은 일단 다들 뉴스로 보셨듯이 브렉시트 합의가 된 거에 대한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은 휴장이었고 영국과 프랑스 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요. 독일은 한 1.57% 상승 중이고요. 프랑스 1.08% 유로스탁도 1.09% 상승 중인데 영국은 지금 오늘 휴장입니다. 영국과 연연만 국가들은 박싱데이 라는 휴일인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연휴를 하는데 이게 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휴일이면 대체 휴일이라서 월요일날 쉬는 건데. 만약에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면 월화를 대체 연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연구했을 때. 아주 좋은 제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국은 왜 이런 거 안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박싱데이 기원은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하고 하인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가져가도록 했는데 박스에 담아서 가져가니까 그게 박싱데이 기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새 할인 행사도 영국은 이때 많이 하고 프리미어리그도 꼭 이때는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래시트는 드디어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타결이 됐는데 아침에 우리 소맹 누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소맹 누나? 누나 맞아요? 하여튼 전승지 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가장 대척점이 어업권이었는데 이게 73년 EEC를 할 때부터 영국 그내에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대신 쿼터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헤어지는 거니까 영국은 80%를 줄이라고 한 거고요. EU는 기존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25%를 5년 6개월간 하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무관세, 무커터로 가기로 했어요. 물론 통관 절차는 생겼지만 그리고 금융과 서비스 분야는 별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영향은 일단 혼란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호재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일단 떠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국이 이혼 선언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무관세, 무커터다. 페널티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장기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정도인데. 그러면 분담금도 안 내요, 영국은. 그런데 시장은 무관세, 무커터예요. 뭐가 페널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국에 극우 정치인들이 우리도 엑시트하겠다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합의화가 아닌가. 그렇죠. 예전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우리도. 이탈리아. 그렇죠. 뭐 나가도 관세 없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모르겠어요.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 우리도 그냥 하란다. 이런 거 하면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너무 영국한테 가해지는 그런 페널티가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시장 개장 전 이슈 몇 개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선물도요. 나스닥 0.8%, S&P500 0.7%, 다우존습도 0.5%대 상승인데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가 경기 부양 안에 벼랑 끝 서명을 한 것과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여튼 벼랑 끝은 벼랑 끝이에요. 할 걸 뭘 이렇게 또 애간장을 태우시는지. 이번에 또 의회가 폐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일 동안 시간을 끌면 원래는 자동 상정인데 이번에는 법안이 폐기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 속에 봤는데 어쨌든 설마 했는데 트럼프라서 진짜 설마 했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노이즈에 좀 당황할 뻔했는데 이 부분은 지나갔고요. 이제 앞으로 시선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얼만큼 또 추가 부양층 나올 거냐. 또 이런 스토리로 또 약간 긍정 회로를 시장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트 디즈니 이슈만 오늘 말씀드리고 좀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도 이하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요새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21일 날 모건 스탠리가 200달러 지시했고 23일 날 웰스파고가 201달러 지시했는데요. 로젠 블랙 시크리티라는 그것도 79년에 생긴 증권사던데 210달러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웰스파고 전망을 또 보면 스트리밍 가입자가 2024년에는 3억 3,500만 명을 예상한다. 원래 12월 9일 날 목표 주가 182달러 하면서 3억 명 예상했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2억 4,000만 명, 훌루 5,800만 명, 스타 2,300만 명, ESPN 플러스 1,500만 명 예상한다고 했고요. 현재 디즈니 플러스가 한 8,6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가 뭐냐 보실 수 있는데 스타는 훌루의 글로벌 버전이고요. 이제 내년 2월에 유럽, 캐나다, 후주, 뉴질랜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훌루는 또 뭐냐 좀 생소하잖아요. 훌루는 넷플릭스 대학마로 이미 만들었던 OTT인데요. 초창기에는 디즈니 30%, 폭스 30%, 컴캐스트 30%, 워너 10%로 만들었는데 디즈니가 폭스 인수했고요. 워너 인수했어요. 그리고 컴캐스트는 다른 회사지만 거기는 지분 30%도 갖고 와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훌루 같은 경우는요. 광고가 없는 기본 OTT가 있고 광고가 있어서 한 5달러 대로 저렴한 OTT가 있고 광고 보면 싸게 해준다. 네, 광고 보면 싸게 해주고 또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라고 해서 우리 IPTV처럼 TV 채널까지 갖춘 한 60달러 정도 내면서 그런 것과 세 개를 하고 있는 게 훌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플러스가 벌써 2억 4천만 명을 예상하고 이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2억 명 아직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테마파크는 좀 덤이 돼버렸죠. 컨택트로서 코로나 잡히면 테마파크까지 가동이 되면 좀 무섭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지금 249조 원 시가총액하고 있고 디즈니가 345조 원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 이슈 다뤘을 때는 넷플릭스가 살짝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뒤집어놨죠, 디즈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또 벌릴 수 있는지, 디즈니가 결국 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테마파크까지 붙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즈니 들어오려면 디즈니로 옮겨 타라고요. 넷플릭스 너무 인터페이스 불편해요. 그렇죠. 넷플릭스 좋은 영화를 찾으려고 페이스북을 뒤져야 되니, 이거 뭐. 그렇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추천 영화를 보는데 비슷비슷해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리아답터거든요. 한 5년 됐어요. 한 달에 12,500원씩인가 13,000원씩 내고 있는데.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와차로 옮겨버릴까, 지금. 근데 넷플릭스에 지난주부터 저 나오는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개호뜬이라고. 개미는 오늘도 뜬 뜬. 아,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오나요? 넷플릭스 지난주부터 올라갔대요. 각고TVM에 나오던 게. 저도 그걸로 통해서 못 봤는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스위트홈 계속 계속 보는데 프로님 나오시는 거는 전혀 검색이 안 됐었습니다. 나왔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피아를 했네. 어쨌든 글로벌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개장 전 시왕까지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개념이 탁탁 꽂히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 뵙겠습니다. 네,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고 싶다. unquote 다 된 날이 2에서 5월까지 Turnerck 날씨 풍경이 herman 열쬐 눈